안녕하세요 포린이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바느질 방법 중 기초 바느질인 박음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박음질 방법은 영어로 백 스티치 라고도 하는데요 백 스티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쪽으로만 진행을 하는 홈질과 다르게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진행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홈질을 살펴볼까요 자 홈실은 보시면 앞쪽에서 나와서 쭉 앞으로만 진행이 되고 앞면과 뒷면의 모양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박음질을 직접 한번 해보고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박음질을 하실 때에는 역시 뒷면에서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 땀 만큼의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온게 가운데 있죠 그래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한 땀 씩 완전히 채우면서 진행하는 이 방법을 온 박음질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홈질과 차이점 바로 보이시죠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놔두고 온 박음질 다음으로 반박음질이 있거든요 반박음질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반박음질 뒤쪽으로 반 땀 사이즈 만큼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세요 자 다시 반 땀이에요 아까 온 박음질은 한 땀 만큼 뒤로 갔었는데 반 박음질은 반 땀 만큼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주세요 자 이렇게 반 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반 땀 갔다가 앞으로 자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홈질 온 박음질 반박음질 비교해 보면 반박음질 같은 경우에는 모양으로는 홈질과 가장 유사하죠 앞쪽으로는 그렇지만 뒷면을 뒤집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뒷면 보시면 홈질 온 박음질 반박음질 이거든요 둘 다 박음질 온 박음질 하고 반박음질 모두 실 뒷면은 이렇게 겹치게 돼요 겹쳐 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량이 홈질 보다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아까 작업할 때 보셨다시피 한 땀씩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 차이점 입니다 홈질을 사용을 할 수 없는 두꺼운 원단 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보강이 힘이 보강이 되는 필요한 그런 원단들을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온 박음질이나 반박음질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음질 한번 해볼까요